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카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들을 환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의사선생님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병변이나 소아마비, 뇌성마비 또는 풍이라고 하잖아요. 뇌치룰, 뇌경색 그런 것 때문에 와서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시적인 청비고신경 마비에 의한 조카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발이 뒤로 이렇게 안 제껴지네요. 이렇게 발가락이 뒤로 안 제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발목도 다 뒤로 안 제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데 스스로 뒤로 제껴보세요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걸을 때 바닥에 자꾸 걸려서 과닥 넘어져요. 이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뒤로 안 되니까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걸을 때 이렇게 자꾸 발가락에 걸려서 과닥 넘어지고 걸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보행을 하냐면 이런 정상적인 보행을 못하고 내가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해서 팔자 걸음 중에서도 아주 심한 팔자 걸음을 이렇게 이렇게 걷게 돼요. 아니면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을 이렇게 고관절을 좀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일시적인 한시적인 총 배고신경 나비를 물리치료로, 뜸으로, 무슨 약으로,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홍보하는 여러 매체하고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이런 일시적인 조카숙, 총 배고신경 마비는 그냥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오시면 걱정이 돼가지고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안심을 시켜드리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발가락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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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발목도 조금 조금 힘이 들어가면서 나도 무릎은 사이에 서서히 이제 기능이 다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물론 그 이상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발이 이렇게 보시면, 오른발이죠. 여기 이거를 이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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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경골이라고 하고 이거를 비골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비골. 이걸 비골 머리, 비골 두라고 하고 비골 목, 비골 경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라고 해야 되나 지름이 한 5mm 되는 신경이 이 밑으로 지나가요. 그게 총 비골 신경이라고 하는데 총 비골 신경의 기능이 뭐냐면 제 손바닥으로 가리는 이 부분에 감각을 지배해요. 피부 감각. 그래서 총 비골 신경 마비에 의한 조카수가 오면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남의 살 같거나 이상 감각이 생기거나 그럽니다. 이건 감각신경 증상이고요. 그리고 운동 신경 지상은 이 총 비골 신경이 마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두 가지 증상이 주된 총 비골 신경 손상에 의한 총 비골 신경 마비에 의한 조카수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오냐 주로 간단하네요. 간단하네요. 총 비골 신경의 주행 경로인 여기 아래를 눌리면 와요. 짧게는 1, 20분 길게는 1, 2시간 눌리면 자세에 변경 없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마비가 와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탈벨기하고 자잖아요. 탈벨기하고 자다 보면 어느 날 순간 막 이렇게 저리잖아요. 저리죠. 그래서 저려 저려 풀면은 이제 옛날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20초 지나면 저저히 풀리잖아요. 그 증상인데 탈벨기했을 때는 여기 있는 신경들이 눌린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바로 풀기 때문에 이게 저린 것이 마비 도구 저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10초 20초 이내에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툭툭하면 여기 찌릿찌릿한 거 신경을 툭하면 찌릿찌릿 여기 이제 척골신경을 우리가 눌러서 자극을 하면 요렇게 요렇게 전기가 찌릿 와요. 그것도 한순간에 탁 자극하는 것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저희들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찌릿한 전기가 회복되는 게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총 비교신경 마비가 왔을 때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에서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된 경우는 일단은 오래 눌렸다는 거거든요. 10분 20분 이상 1, 2시간 이상 눌렸다는 건데 그 정도가 왔다는 거는 회복되는데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 때 생기냐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모델에다가 이제 깁스를 한 거예요. 단아지 뒤꿈치 개방형 단아지 석구붕대 고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깁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깁스를 좀 높게 했어요. 무릎 뒤까지 그래서 무릎 뒤까지 여기까지 또는 무릎 위까지 근데 깁스를 하다가 여기를 좀 눌렀어. 그럼 여기 총비교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릴 수 있겠죠. 통기부수가 됐던 반기부수가 됐던 이 총비교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조금 조이고 눌린 상태로 오래 내비두면 이런 총비교신경 마비에 의한 조카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자는데 너무 피곤에 지쳐서 잘 때 그러면 우리가 어부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술에 많이 취해 있거나 낮에 너무 힘들게 일을 했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고 자거나 그러면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잠이 들 때 그때 딱딱한 방바닥 같은 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누워서 자네.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 위로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 그러면 여기가 눌리겠죠. 여기는 여기보다 살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만져보세요. 뼈보다 뼈 아래 살이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딱딱한 방바닥에 눌린 상태로 자세 변경 없이 제가 4시간 6시간 8시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지나가는 총비교신경이 그 시간동안 눌리죠. 그럼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 힘이 축 빠지면서 이 발이 돌렁돌렁합니다. 그러면 총비교신경 마비가 온 거예요. 영구적인 마비가 아니라 한시적인 마비인데 그 한시가 한 달에서 6개월이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입원한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기부수도 기부수도 이렇게 했고 침대에서 자는데 왜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서 이게 안되냐 조카스가 많냐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 입원함은 병상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대 난간이 있어요. 침대에 이렇게 난간에 올려놓죠. 침대에 난간을 올려놓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다리도 올려놓고 주무시는 하다보면 이 침대 난간에 이게 발이 탁 걸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 탁 근데 내가 밤에 이제 진정대도 먹고 아니면 너무 심신이 약하고 발이 침대 침대 낙간에 딱 걸쳐진 상태로 너무 피곤해서 이 상태로 잠이 들어 버렸네 자세 변경을 2시간 4시간 8시간 안하고 그냥 잤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조카즈가 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과음도 원이 됩니다. 저도 가끔 술을 많이 취하면 집에 어떻게든 와가지고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자다가 옆으로 이렇게 자다가 앞다리처럼 여기가 눌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뭔가 튀어나온 게 있었다. 아니면 딱딱한 뭐가 있었다. 아니면 야외에서 자는데 야외에서 자는데 무슨 돌 위에서 자다가 여기가 눌렸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환자분들이 걱정하셔서 오셔요. 왜? 며칠 지나서 지켜봤는데 감각도 회복이 안 되고 운동도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정원외과나 아니면 개인 병원이나 한의원 갔더니 이런 치료 해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 큰 병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리치료 하고 아주 급성기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하진 않아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리치료 온열치료 초음파 치료 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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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고 뜸 찜 한방 무슨 치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침신에 지쳐서 어버 가도 모를 엔진 경우 반기 흡수 통기 흡수 를 올려 마비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돌아옵니다. 아무 것도 안 도 돌아와요. 한 달에서 6개월 거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발 전문의 사항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그러면 그 검사는 할 거예요. 물론 MRI를 찍어보자고도 할 수도 있고 근전도 검사, 확진을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을 일단 내려야 되니까 확실하게. 근데 그 외에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시간 지나면 거의 대부분 회복될 건데 100% 보장은 못합니다. 의자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100% 액체할 수는 없죠. 그래도 대부분 돌아온다는 거는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올 때 한꺼번에 확 돌아오고 감각신경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고 그러진 않고 서서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이렇게 돼있다가 뒤로 제껴보세요. 뒤로 제껴보세요. 뒤로 제껴보세요. 한 달 지나니까, 두 달 지나니까, 세 달 지나니까, 네 달 지나니까, 다섯 달 지나니까, 이런 색입니다. 발목을 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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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예요. 왜냐하면, 조카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조카수가 오면, 이 앞쪽에 있는 발에,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와요. 그럼 뭐가 오냐면,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위축이 와요. 약해져요. 가늘어지죠. 우리가 운동하면 알통백이잖아요. 빵빵하게. 그런데 운동 안 하면 쪼그라들죠. 이제 이 근육이, 기능이 쪼그라들어서 약해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근육들은 발을 구부리고,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이거든요. 얘가 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근육이 강해지죠. 그러면 이 근육이 과하게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얘는 약하고, 얘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뒤로 조금 덜 대고, 발가락도 뒤로 조금 덜 대요. 신경이 완전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덜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방하는 것을, 신경이 회복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서 6개월까지. 그게 뭐냐면,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 스트레칭하고, 발가락 뒤로 찢기는 운동을. 손으로 이렇게, 아니면 서서, 계단에 서서, 계단 끝에 서서, 쭉 이런 식으로. 이런 동영상은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 동영상은 얘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스트레칭. 그러면 얘가 굴곡시키는 근육, 아킬레스건, 슬개건, 가자미건, 후경골건,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단축이 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거고, 잠시만요.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력, 앞에 있는 근육 자체가 기능을, 신경이 마비되어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경이 회복이 되면, 그때 서서히 뒤로 스스로 재키는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퉁 운동 하듯이, 그 운동을 하셔서 근내 부피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또 뭘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냐면, 자, 마비가 왔는데, 병원에 오실 때, 어떻게 걸려서 막 넘어지려고 하거나, 좀 위험위험하세요? 아니면 많이 불편하세요? 여쭤봐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좀 그래도 균형감각이 있는 분들은, 괜찮다, 그냥 좀 불편하긴 한데,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지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스트레칭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 하시고, 그리고,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 병원까지 오시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 마비가 온 다음에, 혹시 이제 걷는데 많이 불편하거나, 좀 넘어지려고 하거나, 배단 같은 데 자빠지려고 하거나, 좀 그러셨어요? 해서, 아, 그거 좀 걱정되고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그런 분들은 보조기를 합니다. 무슨 보조기냐면, 반기부스처럼 생겼는데, 아주, 아주, 간단한 반기부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발바닥하고, 여기 발목하고, 뒤에만, 여기만 살짝, 플라스틱으로, 얇은 플라스틱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스트랩으로 살짝 묶고, 끈으로 스트랩을 살짝 묶어서, 어, 이 발이 아래로, 스스로 이렇게 툭, 쳐지지 않고, 이렇게 딱, 직각 비슷하게 유지시켜주는, 얇은, 매우 얇은 반기부스, 양말도 신, 양말 신고, 그 위에, 매우 얇은 반기부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신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제, 돈은 들죠. 돈은 드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가만히 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걸을 때, 발가락이라든가, 발목이, 땅바닥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스스로, 발목하고, 발가락이, 서 있을 때, 중립이, 이 정도까지, 이 상태에서, 딱 서 있으면, 조카소가 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뒤로 찍히는데, 이 정도까지 되고, 이 정도까지는 돼. 이 정도 때, 될 때까지는, 발목 보조기를 착용을 하면, 보행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무릎 바깥에, 비골두라는 게 있는데, 그 아래 지나가는 신경이, 총비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총비골신경의 기능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감각을 지배하고, 두 번째로는, 발가락하고 발목을, 뒤로 이렇게, 이렇게, 제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의 벽에, 세게, 망치를 얻어맞거나, 아니면, 어부가 또 모를 정도의, 피곤에 지쳐서, 자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데, 옆으로 누워 자다가, 요, 총비골신경이 지나가는, 여기를, 방바닥이 세게, 눌린 상태에서, 최소한, 1,20분에서, 2,3시간 이상, 자세 변경 없이, 눌린 상태에서, 잠을 잤을 때, 또 하나, 통기부스나, 반기부스를, 요 위에까지, 요기나, 요 레벨, 요 레벨이나, 요 위에까지 했을 때, 여기가 좀, 조여진 상태에서, 오래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입원에 계신 분들이, 침상에서, 침대 난간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침대 난간에, 총비골신경이, 딱 걸터져서, 눌려서, 주무셨을 때, 이럴 때, 총비골신경의, 한시적인, 일시적인 말은, 좀 그래요, 일시라는 말은, 똑딱이고, 한시적인, 기간은, 한시의 기간은, 1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 이런, 한시적인, 총비골신경, 마비가, 올 수 있고, 그때 나타나는, 발이, 이렇게 되는 현상, 이게 안 되는 현상을, 족하수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조카수가, 일어났을 때, 해드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MRI, 또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게 있나 싶어서, MRI를 검사하기도 하고, 근천도 검사로, 확진을 하기도 하는데, 해도 그만, 상황만,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면, 생길 수 있는 상황만, 이벤트가 명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굳이 그런 건, 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때, 물리치료니, 주사치료니, 운동치료니, 한방치료니, 뜸이니, 뭐니, 한약이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간이 치료입니다, 다만, 시간이 치료인데, 본인이 스스로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근육, 구부리는 근육이, 좀 더 상대적으로, 세지고, 위로 올라가는, 지키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쪼그라들기 때문에, 회복이 될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 아침 저녁으로,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 계단에서 하셔도 되고, 계단에, 계단에 걸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쭉, 고무밴드가 있어요, 쭉 늘려서, 이렇게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뒤로 제껴지는 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하나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푸드럽이 와서, 조카스가 와서, 걷는데 자꾸 벌려서, 넘어져서, 내가 위험할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신발, 그러니까, 착용을 하고, 신발도 신을 수 있는, 매우 얇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보조기, 우리가 AFO라고 해요, 앵클 푸드 로스토시스, 발목, 발, 보조기, 이런 건데, 이렇게 차는 게 있어요, 양말 신고, 그거 차고, 신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맞추시면, 걸으실 때, 넘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보행도, 정상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벤트가 비슷하고, 거기가 완전히 신경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 소아마비, 뇌성마비, 그 경우는, 조금 틀려요, 종양, 그건 틀려 있는데, 어쨌든, 요부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밀리거나, 맞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총비고 신경마비에 의한 조카스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는 거, 그거 아시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까이 계시는, 우리 이제, 족부, 전문 선생님하고, 연담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호정이 되는지, 그래서, 몇 개월 있으면, 돌아올 건지, 그런 거를, 판단하고, 설명을 듣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